뉴욕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실시돼 총 114명이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김희삭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에서 대대적인 이민단속이 실시돼 100여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이민세간단속국 뉴욕지부는 지난 23일 완료한 이민단속 결과 총 114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포된 이민자 중에는 한국 국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절차에 따라 추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단속은 뉴욕시 5개 보로에만 99명이 붙잡혔습니다. 메네튼 36명, 퀸즈 32명, 브로클린 15명, 브롱스 11명, 스테튼 아일랜드 5명입니다. 이민세간단속국은 공공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연방이민법을 위반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체포 작전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중범죄자를 위주로 단속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단속에서 경범죄자도 꾸준히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 KBTV 김희삭입니다.